계속 있으면 병원 가봐야 돼요 난 또 혹시나 점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아 인중이요? 응 인중점 안돼 저 얼굴에 점이 있어요? 있어 여기도 있고 어? 그러네? 눈썹에도 있어 난 눈썹에도 있어요? 알겠습니다 잘했기 나도 잘생겼어요 크게 아까 크게 다 썼는데 지금 조금 가라앉았거든요? 진짜 잘생겨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웃니? 귀여워서요 네 그래요 오늘은 저희가 일부입니다 네 저희 다음에 이제 또 다른 2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상한이 형 되게 어, 트러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걸로 한번 해볼까? 렉은 안 걸릴텐데. 아 껐다가 켜야되나? 응. 여러분 그럼 죄송합니다. 버퍼링 때문에 껐다가 켜보도록 할게요. 형 걸로 하게? 자 이제는 조금 약간 화면 다른 버전 이창은씨의 아이폰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퍼링 때문에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